내 장순 내 순정을 빼앗아 버리고 얄밉히 잖아 나 한 입 봐 저 벙어린 사나이 상처를 축하 너 혼자 미련없이 떠날 수가 있을까 배신 자유 배신 자유 사랑의 배신 자유 김현철 씨!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김현철 씨 빨리 들어오세요 이 노래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왜요? 이 노래는 제가 평상시에 즐겨하는 네파토리거든요 그래요? 네 정말로 기분 좋네요 발음을 저희 제작진이 들으면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만약에 빨간불 두 번 들어서 실패하면 어떡하죠? 배호 선생님이 이렇게 불렀어요 아 진짜요? 이 노래 도성 씨의 노래인데요 정말 바뀐 게 맞네요 가수가 바뀌었겠어요 이번엔 다시 우리 심기영 씨하고 윤튜 교수입니다 롤레 돌려 주세요 멈춰 김상배면 미터 앞에 나가고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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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damente sexuality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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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ka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했던 그 사람을 몇 미터 앞에 다 두고 나는 나는 말 한마디 끝내 붙일 수 없어 마주 앉은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도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그냥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그 사람을 바로 몇 미터 앞에 다 두고 이은태규 씨! 성공! 장난 아니시구나 잘 들었습니다 선배님 네 두 분 눌레 뚫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니까 조금 불리해요 왜요? 저분들은 포그 가수잖아요 포크 포크 포크가 아니라요 포크 포크는 장마 때 내리는 거 포기하실래요? 우리 사진은 포기는 김장천에나 할 뿐입니다 파이팅! 파이팅! 룰렛 돌려 주세요 룰렛 돌려 주세요 만찬! 박명수 바다의 왕자 우리 김현철 씨의 베스트 프렌드예요 박명수 씨 이 노래는 전주가 상당히 깁니다 전주가 길어 심장하네 주! 렛츠기 피플 타임 원이 타임!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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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! 노움 스키 에새 역시 다시 돌아온 바닷가 왠지 그녀도 왔을까 저기 저기 둘러보아도 부서지는 파도 소리만 등보 아이스크림 아저씨 혹시 그녀를 보셨나요 쭉쭉 빵빵 날씬한 다리 그녀를 찾아주세요 잘한다 진짜 잘한다